어떤 뜻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잘생겼어. 말할 방법인가? 리더가 외워서. 네, 저희 BA173은 Before Anyone Else의 약자로 BAE라는.. 아 잠시만 다시 해볼게요. BAE라는.. 아 잠시만요. BAE는 이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BA173의 팀명은 BAE로 Before Anyone Else의 약자로 누구보다 먼저 최애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숫자 1, 7, 3은 1과 7, 3의 합성어로 1은 최고라는 뜻과 7, 3은 수학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행운의 숫자를 의미해서 팬분들께 가장 완벽하고 행운의 팀이 되겠다. 누구보다 먼저 최고가 되겠다라는 뜻으로 담고 있습니다. 좋아!